한참을 보냈다 야 니 안가라? 나 갈 거예요 잠시만요 어디야? 어디가? 안녕하세요 아 진짜 혼낭 떼셨어요 아 다행이다 네? 아유 무슨소리 오늘 인터뷰 잘했어? 저요? 할멧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실수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철국이 있던데 왜 왜? 형이는 무애터 개건 아니야? 개건 아니야? 아니 다리가 없어가지고 오빠 찍는거 싫으면 방송 끌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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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고 있나요? 다른 혁민이랑 다 아직 그거 그에도 아니고 아까 저기 있던데? 입구에 집에 하나도 없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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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시리만 하세요 네? 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진상담 아 네 귀엽노 네 아 네 아 네 아 수고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진 한번만 아 일단 일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상 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탑 20도 솔직히 말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랐는데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 네네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아 네네네 찍으세요 국민이 사장님 널 먹은 거가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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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어떻게 됐어요? 아 네네네 어떻게 됐어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백을 피고 올게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정말 일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TOP20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로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기분이 좋고 내년에는 꼭 제가 대상 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와 누구야? 감사합니다 네 자 아냐아냐 우리 하이 네 네 이 케이크 진짜 둘이 같이 찍어 아니 아니 같이 찍어 같이 찍어 하하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박창깡 오마일리 속묘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아 안의 급식띠들 봉준이 오빠 표정 보고 안되겠지 이러고 안해요 아는 소희ie 1, 2, 3 오빠 철구님이 오빠 찾고 있대요 지금 왜? 모르겠는데 계속 채팅창에서 철구님이 오빠 찾고 있대 철구가 어딘데?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어구로래요 일단 밥을 타자면 안하자 우리가 내려가자 황이 언제 왔어? 거의 한 시간 전 내실 기뉴단 오빠 밑에 있다는데? 저 같이 한 번 받아볼까? 어구로래 어구로 안이 한잠잠잠 키플이 넌사다까지 박아야 돼? 완전asedased 끌게요 아니 끌게요 조용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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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 마음대로 하는 거 같아 사람들이 끌어오고 있을까? 그치마! 너무 욕해가지고 못던데? 아 저 기감인가 하지? 근데 오빠가 그치말로 해 밖에 나가셨어요 먼저 와 진짜 좋다 너 어디있냐? 동주랑 같이 안있어? 뭐야? 뭐? 차지없네 음 나가서 오른쪽 아 뒤로 당기면 안 계시는데 그냥 아예 1층으로 정문에 있어 뭐야? 뭐야? 1층에 정문에 다 있어 오메티 형입니다 민두역에만 보인다 현재 현재 차 많은데 이거 안 보여? 어디야? 철구 형 어디로? 호텔? 아니 근데 유다 형이랑 벗고 형이 그냥 바로 간다 간다고? 바로 간다 어디로? 지하? 차로? 아니아니 아니아니 그 뭐야 아니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치말로 갈게 없는데 은우 은우 오빠는 어디갔어요? 오고있대 오고있대 은우 오빠가 그치야 가까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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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가 그냥 그냥 그 뭐야 같이 모르겠는데 오빠 바로 가요?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아 뉴다 형이 다 일단 얘기해보자 Magni-Kape 소식-K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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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원 봉 응? 응원 봉 응원 봉 은호 오빠 아까 뭐 인터뷰 단어로 간다고 했던데? 여기 넣어줘 싫은데 내 기념물인데 안양이 언니 집에 갔다는데? 이거 어그로에요? 안양이 언니한테 카톡 왔는데 내가 못 읽었어 인성 터져라 이거 애쉬 카키 브라운 진짜 이쁘다 좀 괜찮아졌어요? 김경호 소리 존나 듣기 싫어가지고 하도 김경호 김경호 걸어가지고 어이도 부수지 같아 언니도 참 진짜 진짜 방송 잘하시네요 이제 배고프시니까 드세요 근데 오늘 진짜 이쁘다 띄워해 볼 수 있어 아 그건 당연한거야 가자 봉지오빠 여기 없는데? Ladies 맛있게 짜고 띄워 막ход 나도 360도 카메라 있으면 좋겠다 네 대박 아 왜 다 웃고 저기서 기준이 형도 싹 했고 새끼 너 역힘한테 갔잖아 인마 아니야 우리 너 새끼 역힘한테 갔잖아 역힘 기훈 형이랑 봉준이 형 찾아다녔어 형이 어디래요? 아니 다 웃고 있었어 기준이 형도 지금 봉준이 형 찾고 있는데 저기서 목줄 단단히 묶거나 달아나지 못하니 아니 나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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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빙빙 돌다가 오빠 내 방송 보고 찾았어요? 어 네 방송 보고 찾았어요 근데 역힘 분들 좀 실물이 이쁘긴 하네요 맞죠? 연예인 좋아 언니 가요 어? 진짜 그거는 싫어요 아 진짜? 누나가 본 역힘 분들인지 아니 어디라는데 다 흩어져 있어 지금 누나 어디라는데 아 향기롭다 마치 나처럼 아 향기롭다 떡볶 형이랑 기누 형이랑 같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저 바꿔줄게요 바꿔줄게요 누나가 왜 그러세요 오빠 좀 들어가 나 너무 무서웠다 진짜 다들 네 형들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6등이면 솔직히 들어갔어야 돼요 인정? 네 아 제가 다 화나네요 네 아 아 진짜로요 저도 지금 눈시울 붉은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여캠 보러 간게 아니라 울다 온거에요 네 괜히 봉준이 형 앞에서 울면은 어 속상할거 아니야 우리 형도 진짜 이거 싫어해요 네 아 아 조신 안하는데요 아 진짜로 오빠 너무 슬퍼요 오빠는 아 나 울었어 지금 누구 하는데 딱 샷건치고 나갔잖아 오빠 아 진짜 못보셨어요? 어 싫어요 이거는 아니 중성하고 시급하다고요? 눈물 빌려줄까요? 어 야 야 오빠 저기 뭐 컨텐츠 하나 준비하는데 같이 할래? 네 방송으로 기구하자 네? 진짜로? 네 뭐요? 아니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아니잖아 아 형 좌우로 나란히 섭씨가 네 내가 들어줘 아니 그러면 여드름 어떻게 어떻게 할거야? 어? 어? 차 어떻게 할거야? 차 어떻게 할거야? 저는 그냥 시방가서 정납감 세다 갈래 차차차 아니 같이 같이 있으면 되지 뭘 같이 차면 되지 차가 안돼요? 그래 혼자 얼른 시면 다 못갔다 잘 뜯어가지고 다 같이 차면 돼 네? 어? 어? 아니 그럼 다 같이 못하면 저희 둘이 올라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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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형이네 이런데? 존나 의경인데 존나 미필인데 존나 미필인데 흐흐흫 야 키우이다 키우이 키우이 형 더 있다 일로와 어디가 너 어? 어디? 키우이 형이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뭐하는거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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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는다 소개 좀 해드리라 아 억소 착하시다 저랑 합방하기로 했어요 다음주에 인정? 응 다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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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님? 시상세계에 대해서 본 실물 제일 이쁘다 응 다다음주에 저랑 합방할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쪽지 보내놓을게요 네 강은우는거 알아요 이름? 네네 아 어떻게 알아요 아까 들어서 한거에요? 네 야 그거 먹어 가가지고 얻니? 빨리 얻니? 네 반갑습니다 어 형님 다음에 또 기회되면 돼요 어 그래 우리 가서 보자 네 형님 니 저거 가는거 아이가? 네 가서 보자 어 형도 가요? 나 가지 나 오십이 나있냐 아 아니 우리 치킨이 아니라 따로 갈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니 아니 치킨 물어 가는거 아이가? 치킨이 아니라 따로 가는거 아니야? 우리 따로 가는거 같은데 따로 가는거 같은데 형 봉준이 형님 흔히 치킨집 가는거 아입니까? 아 가는거야? 가는거죠? 뭐야 따로 가는거처럼 말아주세요 가서 보자 응 다다음주에 안녕 안녕 하하 하하 안녕히 가세요 방아 네? 오빠 심장이 뛴다 아은이 언니 보고요? 어 아 조금 이쁘시네 오빠 저기 뭐야 콩콩인가? 카메라 제가 진짜 이제 웬만하면 안 흔들리게 해 드릴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저기 앞에 솔직히 말하면은 저기 그 욕박산 형님이 계신데 내가 저번에 아리님 좀 토스 받으라는데 잠수 탔거든 어허허 들었어 어허 아 그래가지고 아리언니 나한테 또 전화했단 말이야 진짜 지금 좀 싸물고 있을게요 네? 근데 아리언니 엄청 이쁘지 않아요? 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이쁜데 알겠습니다 놀건 다 놀고 왜 나중에 뒷철이는 나한테 시키냐고 만말로 내 열일도 안 있는데 아 아 드립이에요 네 네 에이 뭐하나 그냥 네 어 아예 머리가 너무 사냥처럼 됐어 어? 아니야 머리 염색했는데 엔시깍기 입으려고 존나 비웃네 어? 아 약간 헬멧 쓰고 어 어리깡대처럼 응 오지게 이제 좀 강대지 좀 했거든요 너? 네 보셨어요? 봤어 봤어 좀 팔렸어요? 아예 뭐 좀 팔릴게 뭐 있어 하지만 운영단님께서 저의 노력을 알아주신다며 눈물이 나네요 우와 저같은 샀고 가야지 그러고 우리 팡이 그래도 오늘 좀 이쁘게 하고 왔네 어? 신감 졌죠 우리 길 잃어버린다 빨리 쳐봐요 나 형님 좋아해 좋아 좋아 다행이네 정말로 가는 거 아이가? 나 풀말정 보일 수 있네 아 우와 이쁘다 저거는 누구야? 이스린님인가? 이스린간? 아 이스린간간? 아닌데요 와 이설린 진짜 이쁘다 카메라 좆같다구요? 이설린님 진짜 이쁘시던데 이스린? 이설린 이설린 누나? 이쁘지 야 근데 팡아 내 손이 지금 흔들리는 거네 카메라 같은 흔들리는 거 아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요즘 손이 떨리냐 어 넌 안 흔들리네 나 안 흔들리지 아 죄송합니다 나 요즘 손이 막 떨려 초콜릿 안 먹으면 미쳤나봐 진짜 진짜 싫어해요 진짜 극진이가 되어가네 네 한 20분 간격으로 초콜릿 안 먹으면 손 떨려 버려 며칠 와서 그런다고요? 나도 떨려? 그것보다 이 셀카봉이 좀 안 좋아 아까 그 준이 형 들고 있던 거 봤어? 30만원짜리 네 야 그거는 웬만한 아야야 드립 아야 드립 자연재해가 와도 그건 멀쩡하겠더라 잘 참았어 잘 참았어 근데 여태까지 할 거예요? 어? 여캠 폭격기 여캠 폭격기? 네 오빠 폭격하고 다니잖아요 모든 여캠도 어이 뭐 내가 폭격으로 임마 내가 뽀뽀를 했으면 뭐랬어 임마 아니 깔짝기 여캠 깔짝기 깔짝깔짝 되잖아 깔짝은 아니고 활짝활짝 해봤지 아하하하 아하하 드립이에요 언제까지 몇회까지 있어요 시발 혀에 진할 때까지 활짝할짝 해보는거지 이야아 진짜 여러분들 50인 될 때까지 활짝 해보겠습니다 야아 음 이생 뭐있냐 왜냐면 50인 가야지 큰 실수한다고요? 아니 어차피 개 취급당하는데 그냥 발발이 맹기로 좀 그러면 안됩니까? 예? 어차피 전날 개 취급하잖아요 님들 논변이다 뭐다 예 어차피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잘해도 예? 예 예 예 아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 아 우리 팡이 어차피 흔들리는거면 오빠가 잡으러 간다 여캠은 얼마나 이쁜사람이 많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해도 돼 그정도 아니였어 그정도 아니였다고 제대로 안받는거 아레나가 더 이쁘 아레나가 더 이쁘 아레나가 더 이쁘 도망갔어요? 야 옆에다 확실히 말해줘 어 어 야 야 뭐해 기뉴다 방송 좀 끄래 팡친년아 기뉴다 팡친년이라고 우리 팡이한테 왜 뭐라하노 어 하루초에 다 좋아하네 우리 팡이한테 왜 뭐라하노 일비로 가라 나 공진방송 망했다고 일비로 가라 일비로 가라 진유다 어디로? 아 너 거기 갈래? 우리까지 거기서 놀다가 차 진짜 없어요? 이따 가자 쉐딩했어요 아 쉐딩해서 그래? 네 어 미국은 여깄네 미국은 진짜 도망간 줄 알았네 야 나 진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신발 새로 사셨어요? 예전에 흥민이랑 같이 갔어요 개빵 딱거린다 이거 80만원짜리다 우와 디스커버리 드디어 노폐 벗어나고 디스커버리 80만원짜리 어머니가 와 진짜 80만원짜리 디스커버리인데 네 여기는 여기는 이겁니다 벗어나고 이거 뭐예요? 앙더꼭디 양파가 나네 네? 네 아 잠시만 MC야 하지마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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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혹시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 아 여기 딱 만나서 사과 네? 근데 사전 MC 한도 안했나? 네 근데 왜 뭐 이상한 뭐 뭐 헬멧 쓰고 있는 비꼈어 어? 아 헬멧 헬멧 광대였어요 사실상 약간 바람잡이 시상식으로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은 학보가 그런걸 해야지 어느 DJ가 그런걸 하겠습니까? 선생님 여캠만 네? 아니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눈물 나 그러셨어요 멜록사 뭘 열심히 해 뉴다형이 시청자 훨씬 많더만 어?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니까 진짜 아 춥다 서울 왜이렇게 춥냐 어 너무 춥다 벗어줄게요 아 됐다 아 서울 진짜 춥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저 형광공 여러분들 덕분에 상 두개나 탔습니다 제가 이거 250만원 이거는 제가 예 시청자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시청자분들한테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와 나 9천명 탑 찍어봐 9천명이야 지금? 어? 와 대박 어머 9천명 황희 연습생 황희 연습생 황희 연습생 황희 연습생 내가 할래 황희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황희 황희 아 수상자 있는데 아 가보자 수상자 있는데 이거 쓰래요 250만원 사람들이 아 아닙니다 아니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아 수상자 가보자 야 야 이거 그리고 철구 형님 대상 1000만원 지금 우리가 들고 있어 아하하하 오빠한테 있으면 오빠한테 있으면 아니 지금 욕박석이 들고 있어 철구 형님 대상 1000만원 우리한테 있어 먹디 먹디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무헨터 좀 약간 좀 강남처럼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보이시죠 다 쭈그리라가지고 집에 갈려고 하고 근데 이제 좀 약간 뭐 클럽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좀 비싼데 가가지고 술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봉사장이 쏜다 워우 원체 원체 좀 우리가 찌질해가지고 우유부단하네요 네 채팅하고 줘봅시다 네 다시 하니 응 응 업무가 아닌데 하 이게 진짜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 가는 거 맞지? 어 맞습니다 어디에요 형님? 예? 어디에? 알고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형님 형님 비글즈에서 역할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어디 가세요 빨리 어디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거 그거는 용지사고 아 아니 어디로 가는 거 같아요 저도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 우리를 따라가고 계셨던데 아 우리를 왜 따라가고 우리 우리는 막 가고 있는데 저도 집 밖에 안 나가요 아 아레나 가는 김에 안 알지 아 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진 한 번만 아 먹은다 저거다 저거다 여기 다 시청자부터 무슨 어 안녕하세요 자리가 없다고요? 응 여기 저런 거 그건 아 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리가 없대 네 아 아 옆에 갔지 아 옆에 갔지 아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아 고마워 자리가 하나 없대 여보세요 고마워 여기 어 오빠 오빠 지금 좀 가니까 전화할게요 오메 집 오메 뭐라고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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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그 준비 때문에 먼저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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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연습해요 연습 어 또 가서 또 술 먹고 이러면은 오메 민폐 안 민폐 거기 아 오빠도 아 너무 춥다 서울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얘 강남으로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나? 아니 얘요 아니 얘 진짜 아니 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못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진짜 발발거리고 발발거리 발발거리 어 진짜 발정난 개마냥 큰 마띠관이네 진짜로 아 지금 여기 한풀이 가는데 자리가 없고 에? 케이 오빠가 오라 했다고요? 어?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 뭐로 갔는데 끝나대요 어디야? 자리 없대 저기 어딘데? 메드후라이 어? 가자 니가 앞에 항상 와 그럼 시키니까 또 야 야 야 진짜 시상세계층이 또 아 찾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막히 막혔다고 해서 바뀌었다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자 이 주소 같은데 아 그러면 반반 뜨거진 거예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춤이야 아 아 아 이 터프 때문에 퍽 퍽 퍽 퍽 퍽 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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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춥다 퍽 퍽 퍽 퍽 퍽 퍽 야 서울은 왜 이렇게 춥냐? 그러니까 저도 춥고 수산지랑 너무 날씨 차이가 너무 똑같은데 아 네 내복 입었어요? 아뇨 이거 목소리 하실래요? 아 됐어요 여기 메드후라이 치킨이에요 쭉 바라보면 있어요 정말 거기 배려 네 저기 지금 깜쳤어요 아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춥다 춥다 하아 뼈 싫어 하아 하아 아니, 됐다. 방 잡아서 내꺼다, 나도. 먼방. 허틀. 국기관 샀네, 왜이래. 아, 존나 추워. 근데 호진이 님도 알고 계시네, 무엔터. 무엔터 팬이시래.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엠브론 님이랑 이야기하는데 계속 무엔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 무엔터 겁나 좋아하시더라. 엠브론이 흑맘이시잖아. 우와, 남순님도 흑맘이 하던데? 맞아. 팬 가입도 해주셨어. 나도 해주셨는데. 그거 약간 게스트리온 같지 않냐? 맞아. 낫기는 딱 했다. 아, 그래. 이렇게 동시에 오셨구나. 우리 같이 갈래? 우리 둘이 부르려고 했구나. 우리 둘이 같이 가, 나. 헉! 왜? 허우, 소원해. 어, 요거 갔어야겠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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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어. 아, 존나 추워. 아, 어디 갔다 왔냐? 응? 자, 묶어 놓쳐. 어? 어디 갔다 왔는데? 아, 아는 형이랑 묶어. 아는 형이랑 묶어. 아는 형이랑 묶어. 아는 형이랑 묶어.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꼬박! 바로 먹자! 가자! 아, 진짜 여러분들. 붓냄새의 향연이네요. 우와. 내 붓냄새는 안 맛하지나. 너는 인마, 땀냄새는 인마야. 수치스럽네요, 여자로서. 가자. 내겠다. 당연히 먹자, 당연히. 아. 나도 왜 먹어. 하하하. 오, 전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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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들어가세요. 어, 전 많이 나아졌다. 뒤통수. 오, 전 많이 나아졌다. 호박이네. 오, 전 많이 나아진다. 오, 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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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와, 여기 뭐야? 아, 네. 아, 네. TV 있어서. 와, 여기 왜 이렇게 안 치시는지 안 돼. 이거 안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네. 저쪽으로 안 될까요? 내가 그쪽 안으로 들어갈게. 공주님! 아니 아니 아니. 저 여기. 여기 앉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앉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앉혀도 될 것 같은데. 안쪽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을게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나 진짜 양팍 연습 중 양팍 연습 중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팁하는 건가요? 아 춥다 아세요 죄송해요 저 이 기회 아니면은 오늘 공방도 존나 망해가지고 아니 글로 오지 말고 여기 다 붙어 다 붙어요 왜 떨어져 있어? 우리 지진이다 아이가 이 형 여기 앉으세요 사연바드 우리 부산 지진이다 아이가 어? 언니 오늘 삼 언니인 것 같아 하묵이야 형님 그거 무조건 틀어져요? 아 진짜 누구? 아 진짜 누구? 돈 빼줄까요? 어 나 좀 아 추워 시키자고 이거 여기다가 시켜주는 거 알겠어 아니야 아니야 저 운영자님이 시키고 나서 시켜요 응 나 오늘 캡틱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사람이 공부 때 시험 치는 거예요 면접 보러 가는데 아 옆에 선생님 봤어 근데 밧데리 없다고 그래 내 거 들려줬어 정말? 그만 응 민서야 이거 이거 좀 빼줘 이거 어떻게 빼는데 뒤에 뒤에 와 근데 숨 안 쉬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가 앞에 있어 앞에 앞에 앞에? 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거? 이거 뺄까? 으흐흐흐흐흐 나 뭐 어떻게 잘 모르겠다 와 만 명 처음 찍어봐 기분 좋아졌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올가 올가미 인자였다 올가미 진짜 야야야 빨빨 거리지 말고 앉아 빨리 어우 아니 왜 이렇게 빨빨 거리지 진짜 아 안녕 묶어놓죠 어 저기 뒤에 걸어놓자 옷걸이에 민서영만 인상하고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진짜 존나 좋지 너 찌개새끼야 찌개지 아 형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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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형님이랑 얘기해 형님이랑 얘기해 형님이랑 얘기해 형님이랑 얘기해 형님이랑 얘기해 형님이랑 얘기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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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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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봉지도 좀 됐어 했는데 저 이따 와. 한 번 한 번 합시다 양파님. 네 아 예. 진심이세요? 예년에는 한 번 더 받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길 탔다. 김치가 더블이래.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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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이거 언니 안 받았어요? 선물. 선물 뭐였는지 안 받았어요? 네? 아. 아. 아 어쩌려고. 진짜 길이 이쁘어. 나 깜짝 놀랐어. 아. 왜 그 자리에 앉았어 너. 지혜야. 응. 우리 곧 있으면 우결하잖아. 아니 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 그 땡땡거리는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우리 우결하니까. 진짜 사랑스럽게 대야 하자 알겠지? 내가 갈게 인천에. 오빠 나랑 우결하는 순간. 명작멸이 또 나한테 썼어. 가자 진짜. 우결하러 갈게요. 근데 왜 그게 벌칙이에요? 멀찍이요? 멀찍이요. 혹시 신분증 없는 사람. 네. 신분증 없는 사람 계세요? 네. 제가 한번 볼까요? 펜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펜껄 감사합니다. 아무 편해요. 나 알아. 뭐라는 거 알아요. 아 근데 지혜랑 우결한다니까. 펜껑이 허락해라. 어. 지혜랑은 허락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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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해봐. 무슨 인형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뜯어요? 아. 아. 펜껑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제 뜻밖의 메이드. 갈 거야? 어. 갈게. 아. 아.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양파 가리팀.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미스터 씨. 더 이상 떵떡하지 않아요. 야. 왜 이렇게 말해. 더 이상 떵떡하지 않아요. 아. 제가 인터뷰 해달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인터뷰 싹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라이터를 빌렸는데. 이나님. 아. 역시. 저희 개가. 아. 저희 개가 좀 잘 못하죠? 아. 얘 은견이다. 예. 아. 줘봐. 내가 할게. 너 둘 진짜 친하나. 오. 잘 어울리네. 둘이. 어. 나 당기지마. 아. 근데. 둘이 친한 거 보니까. 전에 거쳐갔던 여자가. 아니야. 아니죠? 예예예. 우리 은견이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도 뭐야. 이거. 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사귀기로 했어요. 아. 진짜. 개소리하고 있어. 자. 일단. 어. 이거 내 방송 아닌데. 황이 방송이거든. 인터뷰 좀 돼. 어. 어. 누구신지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저요? 서윤이요? 오늘 댄스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잘 봤어요. 예. 뭘 봤는데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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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해야 된대요, 선생님들. 아쉽다, 괜찮아요. 그 뭐야, 운영자분께서 방송 종료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죄송한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실 수 있으신지. 아, 진짜 죄송한데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추천 때려치우고, 남순이 형님 마지막으로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오빠, 오빠, 같이 가서. 아,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아아, 전 국소로 몇 개 살 거예요? 아, 기운이 없다. 형님 일단은 이 방송보다 제 방송을 더 더 필요하잖아요. 형님 이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님, 톱5 축하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형. 아, 일단은 형님이. 아, 얘 옆에서 왜 이렇게. 뭐요, 저 NS사관입니다. 뭐요? NS사관이라고? 형님들 이제 NS래요. 이제 안 부를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측에는 LS, 좌측에는 MC. 일단. 미안하다, 내가. 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6등과 7등이라고 하는. 아하, 지금. 아, 인터뷰 안 해. 너 이제 폭격 맞을 거야. 아, 됐어, 됐어, 됐어. 저 자리가 안 나오면 또 가야 돼. 아, 진짜로? 어. 가자. 집에 가자, 우리 이제. 우리 가야 되겠어요. 자리가 안 나와. 언니. 응? 주민이 몸, 몸 바를 진짜 마음 아픕니다. 진짜 다 거다 부르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진짜로. 방말이 체크 왔습니다. 안녕, 집에. 바꿔, 나도. 어? 어? 서윤아 가? 어. 예. 서윤아 가. 잘 가. 안녕. 가. 안녕. 영원히. 안녕, 좌절남. 안녕, 좌절남. 좌절남, 안녕. 어, 잘 가. 아니, 기운이 바꾸고 또 보네. 좌절남. 일단 여러분들 이거 방종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예. 방종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방종하고. 예. 저는 공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진짜. 예. 천상계무치라고 하는데 어차피 내 방송 아니기 때문에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형님. 아. 형님. 저랑 이렇게 투샷 잡히는 건 처음 아닌가요? 형님. 아,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 방 아니에요. 형님. 도배되는 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형님도 하지 마세요. 아니, 형님도 하지 마시죠. 예. 아, 도배되는 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봉준이 뒤에서 봉준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 봉관계를 올려도 됩니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봉준이가. 아, 형님도 찍었어요? 형님도 찍었어요? 아, 너무 친하게 인관계를 보고 계셨어요. 아, 형님. 아, 형님. 오늘 술 한잔하십니까? 형님. 어, 술 한잔하고. 오늘 봉준씨 탑. 뭐야. 20일에 들었습니다. 네네. 들었습니다. 탑5 뽑을 때. 예. 다리 떨던 동영상 촬영해놨거든요. 네 명을. 네 명을. 네 명을 쳤을 때. 아. 네 명을 쳤을 때 다리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데. 진짜로. 그거 어떻게 공부하게. 아. 와, 그걸 찍었어. 와, 진짜로. 와. 시간도 잘하셨어요. 와, 진짜. 와. 진짜. 희망이다. 와, 올려달라가지고 난리났네. 아, 너무. 진짜 너무 사랑하고. 우리 봉준씨들. 예,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방송인데. 이렇게. 연말에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내년에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저 오늘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 어떤 겁니까? 내년. 2017년 방송대상 MC 보는 거. 오오. 형님. 내년. MC를 제가 볼 때. 예. 방송 대상을. 우리 봉준이로 호명할 수 있도록. 내년에 파이팅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아니, 저도 좀 나가 있으려고. 아. 어. 형. 아, 일단 마지막으로. 수채형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태상부터 할 게 아니라. 네. 아주 활동하는 것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우리 황태인데. 적당히 하세요. 홀명이 감정도 온다 해 놓고. 싸가지 존나 없네. 아, 이거부터 확실히 좀 다행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짜. 1월달에 해 그러면 진짜로. 그럼 1월달에 해. 아, 약속해. 아, 그럼 둘 다 약속 안 하면 안 찍히면 240인 거 아니야? 릴레이로. 아니, 왜 안 할 거야? 아, 그러면. 어. 빨리 카톡에서 1월달에 빨리 잡아. 오케이. 잡아, 잡아. 진짜 잡아. 야, E3이 데려간다. 아, 오케이. 감스트, E3, VS, 무비스탑. 아, 오. 개 찢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일단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올라가세요? 어. 아, 그 아니, 그 뭐지? 그 뭐지? 그 뭐지? 그 미성인자 3명 있는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형님. 마지막으로. 네. 이거 제 방송 아닌데 팡이 방송. 혹시 양팡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 알아요? 양팡이 약간 좀 헷갈리는데. 아, 그래요? 팡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일단은 얼굴 그래도 나쁜 편 아니잖아요? 어, 나쁜 편 아니죠. E4 다해서 썸네일 들어갔거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응.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응. 일단 일단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시자. 오케이. 아, 연락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저는 방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죄송하고. 저만 지금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방종하고. 저는 공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상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wifeiedo Gothic потерphants 해주셨는데 유리가 너무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